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축구의 마무리. 올라가세요. 성민 씨 어저께 그렇게 잘하시고 여기 또 오셨어요? 아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. 분칠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. 물 좀 갖다 주실래요? 네. 혹시 이거 어저께 꺼요 언니? 진짜로? 잠깐만요. 여기 지금 배로 욕처럼. 아 거의 맹물이 다시. 거의 맹물이에요. 어?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같은데요? 녹차 맛이 나네. 진짜 나요. 나요? 아 바로 이정수씨를 따라 한 거였군요. 은희도 티백 빨고 물 마시고. 아 팩이 터졌어. 터졌어요. 잠시만요. 상반점иться link